자 이렇게 난초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자세히 한번 보시다. 혹시 산반이라도 하나 있을는지. 잘 찾아보세요. 여기 보니까 생강근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. 야 생강근 군락지입니다. 한 5년 전부터 나오는 것 같네요. 예 좋습니다. 여기 약간 뭔가 색깔이 들어간 것 같은데. 어 글쎄요.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봅시다. 여기 뭐가 있었는데. 뭐야 이거. 뭐지? 우와 대박입니다. 대박. 뭐야 이거. 입마다.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호중토가 기가 막힙니다. 2년짜리인데. 아닌지. 몇 년 된 것 같은데요. 여기 작년 초기고. 이게 아마 올해 초기인 것 같습니다. 이야 기가 막힙니다. 이 난초생활. 25년에 이런 것 처음입니다. 대박입니다. 대박. 대박입니다. 자 지금부터 정성대로 켜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클릭합니다. 손발 5. 3. 2. 3.